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니가 오신 분주가 그리스도 안 돼 너한테 이뤄낼게 견뎌낼 너의 맘에 다 막아가야 해 다 막아가야 해 난 그는 바람이 내 자세에 너무 웃고 난 여길 더 오고 온 귀를 놓고 난 너희들끼리 날 해 어젯밤 내 얘기 들어보네 아마도 너와 난 가게도 못할 내 얘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